자 요거 요거 폰트가 좀 어렵죠? 좀 어려운 폰트인데 그래도 한번 이거 드려 볼게요 다양한 폰트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실례로 어떤 분께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독해 할 때 동그라미가 없는 거를 사진이든 그림으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른 어떤 머리가 없는 걸 봐도 잘 읽힌다고 하더라구요 뭐 그거야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 동그라미 있는 걸 많이 보시면 이런게 좀 읽혀요 쉽게 읽힙니다 음절 단위로 자 읽어 드릴게요 아 요게 한 문장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이렇게 한 문장입니다 요 단어 것 요 문장이거든요 요것도 한번 해석해 드리면 우리 카앗하고 왕하고 같이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거 바라답니다 그냥 희망하다에요 그러니까 바람 또는 희망이 되겠죠 주어로 콰암이 있으니까 눈에 안보이니까 또 콰암을 쓴겁니다 명사 화소로 잉잉 패턴 나왔어요 그렇죠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인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왜 뭐가 나왔다 잉마 하고 수식사입니다 그냥 막으로 보시면 돼요 잉야이 대단한 굉장한 그렇죠 여기서 잉마 많이 희망을 하면 그 말은 많이 바라면이에요 타오라이 얼마나 니가 많이 바라든 간에가 됩니다 여기서 그럼 뭐가 생략됐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마이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뭐든 간에 얼만큼 니가 많이 바라든 간에 뭐나 콰암시야짜이 슬픔 또는 아쉬움 짝 어디로부터 깐 빛왕 솜왕이라는 바람에 들어맞거나 기대에 맞을 때 요 때 우리가 솜왕 하거든요 반대말이에요 기대에 못 미치거나 기대를 저버리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빛왕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빛왕 잉마 이거 이거라는 거예요 실망 기대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부터 슬픔 온 슬픔 뿐이다 그냥 타오난 뿐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니가 얼만큼 많이 바라고 희망하든지 간에 슬픔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슬픔 하나뿐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많이 바라면 바랄수록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라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죠 기대가 크면 모두 크죠 우리 실망도 크잖아요 그쵸 그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잉에잉 비해 가지고 뭐뭐 할수록이 아닙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자 푸잉 하면은 여성이죠 푸잉 티 하은 앵다이 가오짜마이 멍푸샤이 티 꽝루어이 가오 멍티 꽝카이안 아 이거 쉽네요 자 요것도 여기서부터 이거고 티다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세 문장이네요 이렇게 세 문장인데 푸잉 티 해가지고 뭐뭐한 여성이죠 하은 돈을 찾아요 앵 스스로 다이 스스로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역해 드리면 돈을 찾는 또 찾을 수 있는 여성은 가오 여기서 푸잉 이게 이제 가오라고 해서 예 이렇게 쓰면 되죠 그는 뭐다 마이멍 바라보지 않을 거예요 자 마이멍이니까 누구를 푸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지 않아요 아 근데 자 티 꽝루어이라고 해서 우리 꽝루에 하면 일단은 부유 아니면 뭐 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으로 또는 부자인 것으로 남성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가오 여기서도 푸잉이죠 여성은 바라볼 거예요 티 뭐로 바라봐요 꽝카이안 부지런함을 바라볼 것이다 부지런한 것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티 같은 것도 우리가 관계대명사 아니면 뭐 전치사 관계부사 뭐뭐 해석 이런 걸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해석할 때는 뭐뭐한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자인 것으로 남성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좀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보시면 꽝카이안 나왔어요 꽝이 들어갔죠 부지런함이 되겠죠 그쵸 부지런함 크 이즈죠 뭐다 부지런함은 입니다 아 영어 나왔어요 애플리 애플리케 찬 해가지고 애플리케 찬 애플리케 찬 애플리케 찬 하면은 이성입니다 어플 있죠 어플 아 부지런함은 어플이다라는 정의네요 뭔가를 정의할 때는 우리 크 쓰기로 했죠 정지 나 있었죠 정의 지시 나열 자 부지런함은 어플입니다 어플을 수식을 해주네요 이땐 관계되면서 대신해요 뭐뭐한 어플 티 고완 해야만 하는 어플이죠 뭘 해야만 하는 압 하면은 우리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여기서는 업그레이드 정도 볼까요 업그레이드 자 업그레이드 왜 애플리케이션 우리 가끔 가다보면 휴대폰에서 자동으로 뭐 업그레이드 시키시겠습니까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시스템 업그레이드 네 그러니까 톡완이니까 매일매일 매일 업그레이드 해야만 하는 어플이다라는 거죠 뭐가 부지런함이 그 말은 하루하루 새롭게 또는 아니면 부지런함을 유지하거나 그 뭔가 계속 어 부지런하게 살아라 라는 어 그런 의미 같아요 오늘 의미가 좀 매칭이 되는 게 별로 없네요 저하고 관련이 없어서 그런가 카이안 하면은 부지런한 거하고 관련이 없나봐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요것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카이안 와이터 카이안 와이터 등 마이미 아라이 까란띠 오 까란띠와 카이안 네오 자 루와이 때 양노이 하고 곤 카이안 거 마이미완 오프이 오프이 무슨 무시무시한 단어 나왔어요 자 카이안 와이터 등 마이미 아라이 까란띠와 카이안 레오 자 루와이 때 양노이 콘 카이안 거 마이미완 오프이 요거거든요 자 일단은 카이안 와이터 뭐다? 더 뭐뭐해라 여기서 명령이죠 부지런해둬라 이 말이니까 와이하면 뭐뭐해두다죠 그 말은 그냥 부지런해라예요 네 부지런해라 평소에 부지런해라 요거겠죠 한마디로 등 여기서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속사구요 왜 안적혀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마이미 없어 아라이 모두 까란띠 하면 우리 보증하다잖아요 동일은 라프렁 되겠네요 라프렁 하면 보장하다 보증하다니까 라프렁 하면은 보장하다 자 보장할 무언가가 없다예요 없을지라도 내 뭐를 보장해요 카이안 레오 부지런하고 나서 또는 부지런하고 자 부지런하면 자 하게 된다 루어이 부지런해서 부자가 될 것을 보장할 무언가도 무언가가 없을지라도 뭐다 떼 세트죠 등하고 떼는 뭐다 양너이 최소한 적어도 콘카이안 주어져 부지런한 사람은 꺼 또 세트예요 떼 꺼입니다 떼 권카이안 부지런한 사람은 마이미완 오따이 뭐가 없다 옷 다면은 일단은 우리 참다였잖아요 오톤할 때 따이하면 죽다인데 두개가 만나면 아사하답니다 참아서 죽는 거예요 옷해요 하면은 배고픔을 참는 거거든요 근데 따이가 나오잖아요 옷 따이하면은 배고파서 굶어 죽은게 됩니다 자 순서를 굳이 알려드리면 우리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옷하고 야악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래 우리 평소에 야악 하면은 뭐뭐 하고 싶다죠 옷이 들어가면은 그 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이때도 먹을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굶주리답니다 이때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어요 옷 야악 하면은 그런데 옷 따이 하면은 굶주려서 죽은 겁니다 순서가 옷 야악 다음에 옷 따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저는 카이안와이터 부지런해도 비록 등 보장할게 아무리 없을지라도 뭘 보장해요 부지런하고 나서 니가 부자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런 보장이 없을지라도 최소한 부지런하다면 뭐다 굶어 죽진 않거든 왜 박스라도 주워서 팔아야 되니까 빵이라도 사먹잖아요 그죠 그 마음가짐으로 저도 이렇게 주로 함 롱 함 캄 하는 겁니다 밤을 새는 거예요 부지런하는 거하고 관련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만약에 부지런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저는 부지런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하고는 일단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뭔가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는 다르게 저는 밤만 되면 살아나요 이렇게 아침 내목에서 축 처져가지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만 아무 말도 안하고 오늘 뭐하지 오늘 뭐해야 되지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아침에 상쾌하게 소스아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피무였습니다 안녕 아 좋아요